요즘 바디 프로필 촬영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고 몸을 만드는 여성분들이 많아졌죠. 체중 감량 중에 생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증상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다이어트를 했다가 아예 생리가 나오지 않는 무월경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로 못만들기를 할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체지방량을 줄이는 거죠. 지방이 줄어야 몸매가 멋지게 두드러지니까요. 지방은 섭취한 음식 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영양분을 지방세포 형태로 저장해두는 건데요. 이렇게 저장해두는 것은 비상상황,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쌓아두는 일종의 저축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모사피엔스 즉 현재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지 약 25만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인류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시간은 최근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랜 수렵 채집 생활 때는 굶는 일이 다반사였겠죠. 그래서 굶을 때는 평소에 저장해놨던 지방을 꺼내서 살아가는 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먹을 게 넘쳐나죠.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은 빠르게 줄어드는데요. 우리 뇌는 이것을 비상상황, 즉 먹을 게 없는 기아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지만 수십만 년 동안 기아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응하던 뇌는 그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기아에 빠진 비상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빼고 나머지 기능은 줄이려고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식기능, 임신을 위한 호르몬 분비 기능인데요. 여자가 생리를 한다는 것은 자궁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생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뇌에서부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생리조절 호르몬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리조절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면서 생리양이 급격히 감소가 되고요. 다이어트 중 생리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자궁이 보내는 경고로 생각을 하고 체중 감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급격히 체중을 감량하다 보면 생리양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리 자체가 끊기게 될 수도 있는데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생리를 조절하는 수많은 호르몬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의 호르몬인 성선자국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아예 분비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무월경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질환을 앓고 계시고요. 대부분이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증상이 발생하신 분들이에요. 다행히 다른 무월경 질환보다는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에 감당해야 할 시간과 돈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무월경으로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요. 다이어트 중에 생리양이 줄어들거나 주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체중 감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확 줄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인자 김무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